도티 안녕하세요.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돕타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 기대도 뛰어 넘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제가 조금 날쪘습니다. 미쳐 날쪘어요. 어제 2연승하고 나서 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. 다 전승할 것 같다. 말처럼 되네요. 말처럼 되니까 내일 에로우 게임도 이길 것 같으니까 이기려고요 그냥. 만족스러웠어요. 그런 거 하다가 지는 경기 있을 때는 오도를 하다가도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대가 되게 많아서 지는 경우도 있고 역전 당했던 적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뭘 해야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던 것 같아요. 5승 4패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저 솔직히 말 안 해가지고. 저희가 이제 모든 팀 상대로 이길 자신도 있었지만 이제 지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근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운도 좋았던 것도 있고 집중력이 빛을 발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무조건 표시. 저희가 제일 잘하는 스타일 그냥 주고 해서 자신 있게 밀어붙이도록 한국 스타일도 하겠습니다. 한국 팀 최초로 최초라는 다이어트를 달고 TI를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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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